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를 비롯한 웹툰 앱들이 구글 플레이스톰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예요. 3월 18일 날 나오는 뉴스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글이 인앱결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최근 두 달 최근 두 달 동안 항상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글이 직접 제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앱결제랑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이게 뭐예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라는 게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요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하나가 있고 아래에 하나가 있죠. 결제 방법이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구글이. 구글이 제공하는 패키지예요. 예시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제 방법 이 위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 결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구글 인앱결제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다가 쿠키를 굽겠다. 그럼 저 두 개가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글이 제공하는 건데 둘 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4월 1일부터는 업데이트를 안 시키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인앱결제 얘기를 저희가 지지난달, 지난달, 올해, 이번 달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웹툰 독자들은 모바일로 웹툰을 보고 있죠. 여러분의 만화, 여러분의 소설을 볼 독자들이 주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플을 통해서. 거의 한 80%, 90%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쓰게 되는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등등등등 이런 어플 자체에서 벌어지는 제일 큰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조만간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게 경고가 뜨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티빙이랑 시즌, 웨이브 같은 OTT 플랫폼들이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거죠. 구글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모두 맞추려니 가격을 올려야만 합니다. 원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비자 여러분들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냐. 일단 결제액, 내가 결제한 금액이 30%예요. 이게 인앱결제, 그리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에서는 26%. 개발자 제공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위해서 결제를 해야 될 때 쓰는 창구인가요? 그냥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듈이에요. 개발용, 결제용 모듈. 그래서 그걸 쓰면 CS라고 그러죠. 커스터머 서비스. 네네. 고객센터 이런 거. 네, 고객센터 같은 거. 그거를 구글이 제공한다. 대신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불 처리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일단 OTT들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결제를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두 달, 세 달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국의 가격이 오르려나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는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음, 네네네. 그 인터넷 기업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 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협회예요. 여기서 지금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법안, 이걸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색을 요청했어요. 이거 불법 아니야? 네네들이 한 번 봐줘. 네네네. 근데 유권해색을 받고 나서 실태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그게 한 2주 정도 걸린대요. 지금 그 기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구글한테 일단 위법한 것 같다라고 경고는 했는데 실제로 위법한지 아닌지 위권해색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로거리, 장군의 아들, 김두한 시절 이때 여러분들 아시죠?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 보호해주고 자리세를 뜯는데 받고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조폭들이, 조직분들께서 자리세를 뜯고.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협계가 아니면 조폭. 그 자리세를 뜯는다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별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지만. 정말로 심각했던 때에 시장 상인들이 다 나중내, 나중내 하던 때에 그 조직폭력배들이 뜯어갔던 통상적인 자리세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들었거든요. 이거 패티체크 안 해봤는데 제가 들었던 게 25%예요. 25%? 4분의 1을 내놔라. 이게 그 시절에는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이거의 기준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30%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구글이.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은 너무 센데라고 고태님이 말씀하셨는데, 30%는 애플도 뜯어가요. 그렇죠. 대신 애플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앱을 검수하고 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앱을 믿을 수 있게 유지하고 하는 거에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분들도 애플 앱스토어에다가 어플을 낼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그렇죠. 되게 깐깐하게 보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걸 구글은 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한다 그런 거예요. 애플도 결국 똑같은 놈들이고요. 그렇죠. 뭐. 둘 다 뭐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횡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고서 하는 얘기가 지금 종원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지대 추구라고 합니다. 그 땅값 받는 거예요. 땅에 깔아놓고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다가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 장사해서 30%를 내놔라고 말하는 게 이제 지대 추구라고 부르는 건데. 전 구글에 이 지금 한국에서 기업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이제는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안 거치고 뭐 독자들한테 어플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거의 독과점 시장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뉴스만 틀면 거의 웹툰 산업협회에 서문광 회장님 나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구글의 반응이 어떻냐면 일단 먼저 왜 이렇게 갑자기 했냐라는 말에 뭐라고 했냐면 구글 갑질 방지법 법제화 기간 그거 우리가 인핵격제 도입을 위해서 유예한 기간이야. 너희한테 계도 기간을 준 거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계도 기간? 우리가 충분히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았니? 그동안 안 했으니까 준비 안 하고 뭐 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우린 갑자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거 불법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구글의 반응은 아웃 링크 결제라고 불러요. 이 인핵결제 외에 바깥에 결제의 수단을 갖고 있는 걸. 아웃 바깥에 있는 링크를 가져와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앱스토어 안에서 쿠키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서 쿠키를 사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중에 결제를 누르면 갑자기 크롬이나 이런 거 창 뜨시는 분들 있죠. 사파리나 크롬이 뜨죠. 그걸 아웃 링크라고 불러요. 근데 구글은 이 아웃 링크 결제를 도입하는 게 자기들한테 올려내야 되는 수수료를 면탈하는 형이 그러니까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쁜 놈들이지 우리가 나쁜 놈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권을 안 주지 않았냐? 라고 주장을 하면 구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인핵결제랑 개발자 제공 인핵결제 이 두 가지 선택권을 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0대 맞을 거냐? 26대 맞을 거냐? 선택지. 그게 무슨 선택지야? 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법정 공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 공방은 각 나라에서 벌어지죠. 각 나라의 그 현지법. 왜냐하면 결국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다국적인 기업, 세계적인 기업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상으로 장사를 할 때는 한국 지역 안에 통영되고 있는 한국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또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 나라 법대로 그 안에서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거기서 굉장히 앞장서서 구글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법정 공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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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을 고쳐야 되는데 과연 언제 이걸 고칠 것이냐? 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 논의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오래 걸리죠.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웹툰 독자다 내가. 웹툰 작가다. 지망생이다. 이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이제. 나도 이제 이건 내 일 같다. 라고 느끼실 때 뭘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메타입니까? 그냥? 일단은 그 뭐 협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언을 할 때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옆에 우리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성명 안 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계속 옆구리를 찌르신다거나 아니면 웹툰 산업협회는 지금 정말 열심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하고 계실 때 옆에서 작가들도 독자들도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는 거. 그렇습니다. 현재 그 만화가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 때마다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게 허패들이라고 친다면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성명물을 내거나 많이 퍼뜨려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고. 그럼 되고요. 홈바님께서 구글이 웹툰 진출하기 위한 밑밥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웹툰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웹툰에 대한 것만 그러겠지만 이거는... 그냥 모든 컨텐츠. 모든 어플. 모든 컨텐츠.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밑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난리 났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 게 구글이랑 애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이랑 애플을 안 쓰고는 지금 모바일을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인 건 한국에서는 이게 거의 무쟁점이에요. 그래요? 네. 이 법안이 거의 무쟁점이에요. 쟁점이 거의 없어요. 구글과 애플이 문제다. 이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여론이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글이랑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는 쟁점입니까? 미국은 쟁점입니까? 미국은 쟁점이죠. 기업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주마다 또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연방법을 못 만들고 주마다 좀 다르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그나마 제일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독자들이 지불해야 될 쿠키 가격이 올라가거나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어플이 사라질 수도 있거나 이런 기로에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보자면 구글이 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사 못하겠습니다 하고 접은 다음에 한국어 서비스만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무슨 말이죠? 지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혹시 보세요? 네. 보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 서비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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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 취미를 안 받아요. 아...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해외 회사고 VPN을 통해서 들어오고 알아서 하되. 나 한국어 서비스는 제공하겠지만 한국은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달래서 여기 냅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툰 시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지 아직은 미지수죠.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빨리 법을 고칠 수 있게 독자들이랑 협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달에 또 어떤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 달에 유권에서 나오고 나면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점화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부상 뉴스에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